1, 2, 2, 3 색? 저 효과 원하는 거 멤버들 얼굴이 하나씩 이렇게 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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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났으면 좋겠거든요? 지금 원인자 얼굴 미리 해놔요 아, 하나씩 따놓는다고? 자, 미래부터 딸게요 자, 이 얼굴 해바라기에 넣어주시고요 민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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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기! 아! 아! 자, 이 얼굴 해바라기에 넣어주시고 됐고 자, 이 얼굴 약간 우리 외모 멀어주기 하는 느낌 아니야? 그러니까 자, 어쨌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-작! 뾰라라롱 4 땡! 됐습니다 어떻게... 뭐... 됐다? 네! 된 거 안 됐는데 어떻게든 된 거 같아요 네 리셋